강프로입니다. 우리 기술 봅니다. 우리 기술 오늘 1500억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여기 보시면 고가가 10% 정도. 고가부터 떨어진 게 한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고가를 지속적으로 치는 것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대형주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이 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더 좋아져야 될까요? 원전에 대한 업황이 개선돼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원전 쪽은 아예 거의 다 죽어 있었죠. 정부 정책상 원전 쪽을 키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랬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내용 자체가 그랬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일본 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을 받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인데 그 위험을 다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만큼 친환경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탄소 배출이 아예 없죠.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후처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잡은 게 smr. 그렇죠.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원전 가동률입니다. 내용 보시면 여기 지금 한 80% 정도 수준. 그렇죠.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딱 보이시죠? 2011년인가 일본 지진. 이때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문제가 딱 터졌죠. 이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8년도까지. 근데 답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50년 정도의 탄소중립. 그걸 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려면 원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가 1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있냐.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나오고 있다. 올해 첫 번째. 그렇죠. 실적 개선세가 첫 번째 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 단위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두산 애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작은 종목군들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어때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원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애너빌리티는 약간 조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한 매물대가 워낙에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나와요? 고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신고가를 어떤 종목이 먼저 갖느냐. 그 종목을 공략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가 보이죠. 두산 그리고 우리 기술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술 두산 두 종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에 대한 비중은 오늘 확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간에서도 뭐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만약에 내가 매수를 못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갭으로 확 떴을 때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 매도하지 말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두산의 너빌리티가 여기서 20만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쵸. 신고가 이후에는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을 해요. 그 구간을 우리가 신고가 돌파 구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신고가 돌파 구간을 지나갔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두산의 너빌리티가 지금과 같이 가격 부담이 없는 구간일 때 뭐가 나와요? 우리 기술에 대한 시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의 너빌리티가 추가적인 시세를 발생할 때 우리 기술 그리고 두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성 파워텍이나 이런 종목군들까지 큰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 원전이 한번 움직일 때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지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얼마나 갔나요? 그쵸. 딱 1700원에서 15,000원 정도 거의 한 10배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7,000원대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던 딱 이 구간에서 조정 한번 받고 추가 시세가 나오는 딱 이 지점이죠. 지금 이 첫 번째 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우리 기술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고가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돌파를 하는 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술은 지금 시세 준비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타점에 대해서 공략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우리 기술에 내가 뭐 장기간 물려 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그쵸. 우리 기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지. 그쵸.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당연히 가격을 봐야 되는 게 맞죠.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 국에서 원전을 약간 좀 규제를 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원전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걸 딱 보면 답이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이 없는 부분을 실적이 발생되기 전에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우리 기술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보세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먼저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먼저 반영한다는 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앞으로 호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기술이 여기서 신고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대략 한 달 동안 거치고 나서 지금 뭐가 나와요? 돌파해 버렸죠. 저는 오늘부터 매수했거든요. 근데 돌파를 하고 나서 호재가 나올 때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쵸. 7시간 전 우리 기술 정부 주도 에너 개발 참여. 그쵸.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떠한 호재가 앞으로 나올 거야. 이건 불확실하죠. 그쵸.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 그쵸.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면. 예를 들어서 이 밑에도 있네요. 최근에 전기 부족 사태가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변압기 전기 전선 이쪽에 대한 시세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전기 부족 사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 기술, MS, 아마존, 전력난 대비 원전, 독점 기술 부르는 게 갑시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실적 오늘 나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MS, 아마존, 구글, 전부 다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지금 A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전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전기 부족 사태가 나왔으니까. 전기 부족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떤 부분까지 있냐면 내용 보세요. 가온전선 급등했죠. HD 현대 일렉트릭 급등했죠. 일진전기 급등했습니다.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진전기 어때요? 급등하는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죠. 그쵸? 왜? 아직까지 여기서 실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신고가를 먼저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재룡산업. 그쵸? 이게 단순히 차트가 이런 모양을 만들면 돼요. 이게 아니라 먼저 올라가고 나서 돌파하는 구간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보시면 한 3거래일 만에 몇 프로에요? 35% 이런 상황을 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 제가 모두 공유를 합니다. 자, 5월 16일 시장가 매수. 성호전자.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성호전자.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 오고 있죠. 그 밑에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자,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12%씩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룡산업. 재룡산업.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35%씩 이렇게 수익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 않는 주가 그냥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이 없는데 그냥 올라간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주 볼게요. 대선 테마주로 딱 묶였어요. 그쵸? 그러면 A 후보가 있는데 이 A 후보가 됐을 때 B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B 기업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A 후보가 되었을 때 B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지겠네. 이 구조잖아요. 물론 이게 실체화되진 않죠. 실체화되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체화되면 실적이 좋아지면 뭐가 나와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쵸?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그 기대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을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이 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를 디테일하게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린다는 건 우리 기술만의 다른 내용을 다 보내드린다는 거고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배우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재보다 가격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내일 급등 구간에 들어간다면 내일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종목은 뭘 해야 될지 우리 기술 관련된 다른 종목분들은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렇죠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 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